ms2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력범죄 그중에 폭행하고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체는 온전히 나만이 완전하게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어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내 길을 막았다 내 몸을 쳐서 길을 막았다 이것도 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이죠 이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타 펀치 밀기 당기기 또 어떠면 좁은 공간에서 흉기 휘두르기 이런 것도 폭행의 한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생리적 작용의 폭행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음악을 크게 튼 것도 혹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떠한 에너지 작용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햇빛을 굉장히 세게 세게 해서 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던가 이런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생일빵이 실제로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요 생일빵을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려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간 건데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이건 심하다 그래서 재판에 넘겼죠 근데 이 때린 사람들 주장이 아니 우리는 원래 생일날 돌아가면서 때린다 그리고 얘가 얘도 다 용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때린 거다 세게 때린 건 맞는데 그래서 때린 거다 라고 했는데 정당 행위가 아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훈육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사회상규에 반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스포츠 시설이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훈육을 하는 것도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게 되면 학대 혹은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치매 이외에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 몸을 만졌어요 이거 폭행이에요 하지만 나의 완전성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죠 상처도 안 났고 그런데 누가 저를 세게 때려서 멍이 세게 들었던가 상처가 났어요 이게 자연치유가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해죄가 됩니다 사람을 때려서 상처가 크게 나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안 하면 폭행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상해가 됩니다 상해가 더 큰 죄를 받게 되고요 상해는 피해자랑 합의에도 처벌이 계속 됩니다 정신적 기능 훼손도 상해가 될까요 됩니다 폭행이 아니라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기지개를 피다가 뒤에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을 때렸더니 그 사람이 턱이 나갔네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뒷걸음 치다가 뒷사람 발을 밟았는데 그 사람 발목에 뼈에 금이 갔대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입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피해자랑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합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폭행, 상해, 혹은 폭력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몸에 손대지 말자입니다 폭력사건에 연료가 안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기일에 만나요